앨범 아 아 쉽게 방의 끈이라서 마이크를 안 넣어야 돼 마이크를 안 넣어 항상 제가 만다 남아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제빵 유산이 얘기가 네 길어요 괜찮아요 자 여러분 리더언니가 파트를 끊어주실 겁니다 리더는 3년차 때 공개하는 거 아니야? 아냐아냐 알 수 있어 전화하면 돼 저희 마지막에 악기 연주하는데 각자 악기 연주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거 맞춰보세요 귀엽게 하자구요 시작 이거 정리 좀 해야 돼 마음을 드셔봐야지 드셔봐 무대 직장이다 에이리아 정 중압으로 뭐야 하나 둘 셋 앤 여 감사합니다 이거지 제가 만들었거든요 어때요? 감자 자주로 자기 악기 준비 한 번 해볼까요? 연주하면서 시작 첫째 부터 바이올리 바이올리 스태닉 하모니카 연속 좀 저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저의 요즘 여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얘기를 뭐 이렇게 하하하하 전 첼로에 원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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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첼로에 첼로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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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일렉히 타입입니다 저는 피아노입니다 아마 아 진짜 텔로가 너무 웃기고 하하하하 원래 텐션 좀 올리려고 하는 거라 다 재미있는 것 원래 토로소보다 한 백배 넓 원칙에 과도하게 텐션 할 거라는 행동을 하고 여러 분들이 보시는 건방에 있는 저희 모습들은 다 이걸로 만들어진 살짝 웃는 모습은 진짜 이렇게 하면 뭔가 저희 되게 친한 것 같나요? 저희끼리 이런 게 재미있어요 무슨 코드가 있다는데 이런 뜬금없는 거 저희만 대기실에서 저희 다섯만 쉰다고 해서 바닥이 엎어져서 매니저님이랑 다른 분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저희 댓글이 맞아요 근데 지금 뭐가 웃겼는데 저희는 진짜 웃겨서 재미있어요 좋네요 어우 민망하다 되게 귀여운데 아니 지금 어디 진짜 패키예요 약간 오늘 아니 약간 뽀로로가 있어요 귀여워 가야죠 맞아요 아 이 옷을 아까 채로를 연재해서 여기 보여요 저희 보여요? 네 되게 친해요 아 뭐 저 저 가요? 고제 네 저희에게 요청하고 싶은 게 있나요? 네 없나요 어 설마 없나요? 모델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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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코드요? 어 이거 잠시만 이거 예쁘게 해야 해요 알겠지 우리 한 30차가 살짝 잘못하면 조금 모델코드기 때문에 네 상금 펜션로만 조금 예쁘게 좋아요 좋아요 모델코드 네 네 네 접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다른 분들이 그렇죠 모델코드 저희 안격 있잖아요 저희 안격 칠 수 있어요 굉장히 아쉬워요 잠시만 모델코드 어렵다 맞아요 안웃기게 해야 해요 안웃기게 해야 해요 안웃기게 해야 해요 역동적인 모델코드 말씀하시는 거죠 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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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위험해서 아 위험해서 무슨 모델코드였죠 예쁜 모델코드 사진 찍으시면 오 발톱 아 어려운데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정했습니다 저는 정했습니다 오늘 헤어에 맞는 포즈를 할 것 같아요 저도 헤어에 맞는 포즈를 할게요 나는 잡지 모델이다 근데 여신 포즈를 오늘 오늘 앞에서 오오 저거 왜 안 봤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 완전 예쁜 거지 그거지? 일단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번 했어요 오늘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오늘 저 컨셉 장고 하거든요 맞아요 저 오늘 어젠 너무 장고 같으셔서 오늘 좀 예쁘게 잘 가 봤어요 어떻게 좀 잘 만든 거 같아요 아닌가요? 오늘 장고 모델도 장구 같죠 그래서 제가 시크의 시옷도 나오기 전에 장구도 나올 거니까 아니에요 제가 공주같이 한다 언니가 기옷도 나오기 전에 할 거 같다 색상도 오늘 요기에요 방직하지 않아야 돼요? 저는 레모가 시arena인데 저희가 맨날 세은이 보고 퀸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스타킹 하우스에 킹카라고 세인이랑 셀프 찍자! 우리 찍고 얘들아 나 킹카라 찍었어! 대박! 이런 식으로 놀아요 또 저희끼리 재밌게 놀아요 세인이랑 탁 부끄러워하는데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오늘도 찍어야겠다 킹카라 탁 네 좋은데 오늘 기울바 크리스찬 아이고 아니 이거 벌써 하신거야 맞죠? 이게 내일 달아가 아니야? 내일 달아가 없는데 내일 달아 없어요 내일 달아 저희 그러면 무대 보여드리고 다시 얘기할까요? 무대 한번 해볼까요? 허 무대 보여드릴까요? 아웃트로 없는 버전 좋아요 자고자고요 영승서원 맞죠? 자 오늘 청순하지 않나요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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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아까 떨어뜨리셨던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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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더 떨어뜨려 아 제발 아 세븐 아이고 아 포로로 진짜 포로로가 났다 깜짝 놀라 깜짝 놀라 여러분 이제 저희 마취의 시간이 저희 가야 하는데요 아 아 아 쉽죠? 네 너무 슬퍼 어차피 저희 자주 복권이 있다 맞아요 오늘 역시 다음수도 기회가 왔어요 몇 년 동안 기회가 엄청 많은데 맞죠? 앞으로 계속 볼받아나요 맞아요 내가 아까 계속 말씀해 주시기 전에 두 분의 1도 안 걸려줬어 아 두 분의 1도 안 걸려줬어 두 분의 1도 안 걸려줬어 맞아 두 분의 4도 안 걸려줬어 두 분의 4도 안 걸려줬어 두 분의 4도 안 걸려줬어 아쉬워요 여러분 또 공식이 그렇게 알고 오고 싶어서 홍순이 폰절 잘 알았어요 홍순이 아세요? 홍순이 폰절 뭐예요? 미국 다행힝이에요 포즈만 하고 마파이 해요 네 어른아는 어른아는 저희 포즈 포즈 뭐?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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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 학생님분들은 아닌데 아공방도 있어요 아공방 뭐야 뭐야 ок 해냉 관찰 하트 하트 조군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기만했죠 또 먹어요 없나 봐 이제 내려가야 돼요 서행 고양이 뭐야? 고양이거든 고마워요 와주셔서 잠깐 고마워요 사랑해요 진짜 이 자신을 가해서 하기 싫어 그럼 진짜 인사할게요 다음에 또 와주실거죠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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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가요 집 조심히 가고 밥 안 드신 분 꼭 밥 챙겨드세요 자치지 마시고 여러분 건강이 최고인거 아시죠 네 갈게요 안녕 지금까지 지금까지 에이데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주에 봐요 아 이번주에 가요 오늘 여기 가요 감사합니다 꼭 보자구요 고마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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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 안녕 갈게요 다음에 가요 고마워요 아주 어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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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꼭 먹어 밥 먹을게요 밥 먹어요 안녕 안녕 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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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